올해는 유독 내가 재테크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. 혹시나 내가 세는 돈은 없는지. 가계 재무 관리를 하고는 계신데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있는 주부님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. 이현영 씨 오셨습니다. 수고하세요. 제일 신경 쓴 부분이 어떤 피부랑 체중 관리? 맞아요. 노화가 급증하는 시기가요. 일생에 한 세 번 정도 있다면서. 동안 피부를 유지하고 계신지 현영 씨의 인상을 따라가 봤습니다. 아멘.